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이면서 병자일입니다. 붉은추의 날입니다. 오행상 이런 그 불과 물이라고 하는 그 상극의 오행이 오게 되면 이런 그 상극관계의 그 오행은 비예측적인 또 돌발적인 또 불규칙적인 또 무작위적인 그 행운에 더 가까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. 월급같은 돈은 그 월급날이 그 뻔히 정해져 있듯이 예측이 그 가능하다면 그런데 그 뜻밖의 그 행운수가 찾아온다면 그건 그 예측된 건 아니죠. 행운수나 그 유행수는 오늘 같은 또 이런 그 상극 오행에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같은 이런 물과 불의 이런 그 오행 상극관계는 우리에게 그 생각지 않은 그 행운이 더 빈번히 노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암시하기도 합니다. 붉은 그 주의 암시는 제물밭에 나와 있는 그 주의 형국을 담고 있습니다. 방위로는 그 남쪽을 지칭하고요. 계절로는 그 태양에너지의 그 절정을 보여주는 여름을 상징을 합니다. 열정이 또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절정에 이르러 있는 모든 일들이 그 물을 익은 상황을 암시합니다. 진수성찬을 그 앞두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식탁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런 그 식복이 풍요로운 것도 또 함께 암시합니다. 돈복이라는 그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형국과도 같습니다. 이런 그 병자일진이 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 수학으로 또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또 이날 그 해주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주문으로 확실히 우리는 그 마무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병자일 재운 유수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돈복을 부르는 그 풍수적인 주문 또 함께 병행하셔서요. 돈복 터지는 멋진 그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